구독과 좋아요를 꾸욱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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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ker binge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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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뭐하는거에요? 아니 책을 읽으렸는데 파리가 윙윙 너무 시끄러워서 파리를 잡으려고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나 큐맨이야 잘 봐 맨 눈으로 파리를 쫓은 다음 다시 그러려면 큐맨이 더 튼튼해져야겠는걸요? 오 좋았어 눈도 손도 더 튼튼해져야겠는걸 어서 튼튼 여행을 떠나보자 큐큐큐큐큐큐큐큐큐 와 나왔다 오늘은 어디로 튼튼 여행을 떠나게 될까? 아하 오늘 함께 튼튼 여행을 떠날 곳은 마다가스카르야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나라야 대한민국보다 6배 정도 크지? 우와 아주 커다란 섬이네요 누가 살고 있을지 궁금해요 그럼 어서 신나게 준비운동하고 출발해보자 우리 튼튼이 친구들도 함께 신나게 준비운동해요 알루 음악 큐 좋아요 쿠쿠쿠 알루 큐큐큐큐 큐큐큐큐큐 신나는 동물체조 가자 큐 쭉쭉쭉쭉 빙글빙글 빙빙빙 독수리 날개 손끝으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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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공처럼 우뚝 허리 허리 조심조심 돌려돌려 조심조심 돌려돌려 예예예 원숭이 표정 큐큐 원숭이 점프 우큐큐큐 흔들흔들 요리조리 쿵쿵쿵쿵쿵 우다다다다 와다다다 달려봐 쿵 서서 달리기 준비 우다다다다다다다다 큐큐큐큐 큐큐큐큐큐큐큐 큐맨과 튼튼 여행 큐맨과 튼튼 여행 가자 큐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바오바부 나무야 하늘을 향해 가지를 쭉 뻗은 모습이 정말 신기한걸 마다가스카라에선 어떤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기대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우 귀여워 저 꼬리 좀 봐 알록달록 긴 꼬리가 멋지지 난 안락꼬리 여운 원숭이야 마다가스카라에 살고 있는 멋쟁이지 우차 점프도 잘한다고 통 통 통 통 옆에 있는 나무로 휙 통 통 통 통 통 힛 안락꼬리 여우 원숭이처럼 통 통 통 통 힛 아 깜짝이야 놀랐잖아 아우 놀랐다며 미안 어? 그런데 넌 누구야? 왕 카멜레온 왕 카멜레온 난 눈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거든 위 아래 옆 뒤 어디든 다 볼 수 있지 우와 정말 신기해 큐맨도 너처럼 눈을 빙글빙글 움직여 볼게 빙글빙글 쉽지 않을걸 잘 봐 엄지 손가락을 들고 왕 카멜레온처럼 눈동자만 옆으로 옆으로 손을 따라서 빙글빙글 빙글빙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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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어지러워 위에 누가 있나? 어지러워 어지러워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라고 비켜 내가 먼저 간다 얘네들은 포사야 엄청 빨라 그런데 어떻게 나무 위에서 저렇게 빠르게 내려오지? 탁탁 나무를 잡고 말이야 난 고양이처럼 발톱을 오므렸다 펼 수 있어 발로 나뭇가지를 꽉 잡고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큐맨도 포사가 나무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무릎을 접고 발 뒤꿈치만 들고 무릎을 쭉 펴고 발 뒤꿈치를 내리고 큐맨도 잘하는걸? 오늘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멋진 동물 친구들을 만나봤어 알락골이 여우 원숭이 왕 카멜레온 포사에게서 아주 멋진 튼튼 동작들을 찾았어 큐맨이 간다 큐 큐 큐 와우 빙글 빙글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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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큐맨에 튼튼 아직도 도착 튼튼해주고 싶은 친구들 어디어디 있나 빙글빙글 쏠쏠 우리 여기 있어요 튼튼해지고 싶은 친구들 모두 모여라 파 퉁 크 공개처럼 빠르게 달리고 파파파파 커다란 바위도 번쩍 들고 파파파파 저 높이 하늘 높이 점프하고 파파파 파 금융과 함께 튼튼해지고 튼튼의 지구 팜팜팜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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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팜팜 집에서 함께 보고 있는 튼튼이 친구들도 큐맨과의 안전 약속 알고 있죠? 네! 두 팔을 벌려서 부딪힐 물건이나 사람이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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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럼 안전하고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의 튼튼 동작 나와라! 큐! 나무 위를 뛰어다니는 안락골이 여우원숭이처럼 움직여보면 온몸을 조절하는 힘도 길러주고 온몸이 튼튼해질거야! 우와! 자 이제 나무 위를 통통 띄워볼까? 네! 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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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통통통 하면서 다리를 쭉 뻗어볼거야! 자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한 발씩 통통 쭉 통통 쭉 통통 쭉 통통 쭉 통통 쭉 좋아! 이번엔 옆을 돌아보면서 다리와 몸을 함께 움직여볼거야! 자 통통 통통 옆에 있는 나무로 휙! 통통 통 통 옆으로 휙! 통통 통 통 옆으로 휙! 통통 통 통 옆으로 휙! 휙 쏘아 emphasized 통통 통 통 옆으로 휙! 작았다! 됐어! 와우, 잘했어요. 와우, 튼트리 친구들도 정말 잘했어요. 튼튼 동작을 알려줄 다음 동물은 뭘까? 자, 그럼 다같이 한 번 해볼까요? 네! 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쭉 뻗어서 엄지손가락을 들고 옆으로, 옆으로 잘했는데 그런데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눈동자만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자, 그러면 이번엔 빙글빙글 해볼까요? 네. 자, 손끝을 보고 눈동자만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빙글, 빙글. 자, 이번엔 몸을 쭉 펴고 다리를 들어 올려서 해볼까? 자, 발끝을 보고 빙글빙글 해보는 거야. 먼저 다리를 쭉 펴서 두 다리를 들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우와, 계속해서 한 번 더. 눈동자만 따라가서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와, 우리 튼트리 친구들도 빙글빙글 정말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몸을 풀어주는 동작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럼 먼저 네 발 기기 자세를 만든 다음 네 발 기기 자세를 만든 다음 발가락은 세워서 세워서 자, 무릎을 펴주면서 엉덩이는 위로 위로 뒤꿈치는 붙여주고 손으로 바닥을 쭉 밀어줍니다. 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 자, 이제 천천히 일어나볼까요? 우와. 우와. 끝. 우와. 오늘도 튼튼해지기. 탐봉. 우와. 우와. 큐볼이다. 알루랑 노래할 시간. 콕콕콕 알루. 튼튼히 친구들, 알루랑 신나게 흔들어 볼까? 하아. 하아. 마다가스 카르. 마다가스 카르. 가을이. 흔들어요, 흔들어. 신나게 흔들다가 그대로 멈춰. 여우 원숭이 흔들흔들. 꼬리꼬리를 흔들흔들. 마다가스 카르에서 흔들흔들. 마다가스 카르에서 흔들흔들. 흔들어요, 흔들어. 신나게 흔들다가 그대로 멈춰. 카멜레온 빙글빙글 눈을 눈을 빙글빙글 마다가스카리에서 빙글빙글 마다가스카리에서 빙글빙글 흔들어요 흔들어 진하게 흔들다가 그대로 멈춰 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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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랏빨라 나무나무에 올라올라 마다가스카리에서 빨랏빨라 마다가스카리에서 빨랏빨라 흔들어요 흔들어 진하게 흔들다가 그대로 멈춰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곳에서만 살고 있는 특별한 동식물이 많아 큐멘은 꼬리가 멋진 안락꼬리 여우원숭이도 만났어 긴 꼬리를 들고 살랑살랑 기어가는 모습도 멋졌고 털썩 하고 땅에 앉아있는 모습도 정말 귀여웠어 왕 카멜레온은 마다가스카라에서 사는 대표적인 카멜레온이야 카멜레온은 발가락이 갈라져 있어서 자기 몸보다 가는 나뭇가지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 먹이가 나타나면 눈을 빙그르르 돌리다가 긴 혀로 탁! 정말 신기하지?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다면 마다가스카르에는 포사가 있다고 할 수 있지 고양이처럼 발톱을 오므렸다 펼 수 있어서 나무를 위로 아래로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지 마다가스카르로 떠났던 튼튼 여행 큐멘과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나 둘 셋 넷 튼튼 동작을 따라했더니 눈도 팔다리도 온몸도 더 더 더 더 더 튼튼해진 것 같아 할로도요 동물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우리 튼튼이 친구들도 더 더 더 더 튼튼해졌나요? 좋아요! 오늘도 내일도 더 더 더 더 튼튼해지기! 큐멘과 약속!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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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놀이를 켜다! 대교 놀이큐!